브랜드가 있어요. 바로 가스렌지 하면 린나이죠. 린나이. 여러분 아시죠? 39년의 역사. 거기에 브랜드 파워가 가스렌지 부분의 1위를 14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4를 기념하기 위하여 최신상의 스왈로브스키 크리스탈을 진짜예요. 진짜 스왈로브스키 크리스탈이 14개가 세팅이 되어있는 수신상을 가져갔어요. 전면부에 저희가 깔끔하게 배치를 했고요. 하나하나의 가격은 더더욱이 잘하실 테지만 저희가 전면부에 너무나 깔끔하게 더더군다나 이중 패널로 한 번 더 딱 감싸드렸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영원히 반짝반짝한데 고기 기름이 튀어도 그냥 닦으시면 돼요. 지금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 스왈로브스키 크리스탈 위쪽으로 패널이 한 번 글로시하게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금방 때탈 텐데 떨어질 텐데 아니에요. 어딘데요? 린나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매장에도 아직 못 갈린 따끈따끈한 출신상을 현대운 쇼핑과 린나이가 손잡고 단독 기획방송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세상에 가격 할인 이거는 포기하셔야 되잖아요. 3만 원 세상에 매장에서 받아보기 어려웠던 무이자 10개월 찬스 그렇습니다. 거기에 오늘 잠깐만요. 지금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자동주문 전화 1번은 LNG 도시가스입니다. 자동주문 전화 2번은 LPG 가스통인데요. 네. 뭐든 주문하세요. 나중에 바꾸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믹서기 드릴게요. 저희가 태팔 브랜드로 보내드릴 거예요. 더더군다나 힘이 중요하잖아요. 힘 좋은 믹서기로 더더군다나 여름철에만 팥빙수에서 드시고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이 해서 드실 텐데 태팔 브랜드의 믹서기를 전 구매 고객님들께 다 보내드릴 테니까 아름다운 가스레인지 받으시고 믹서기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태팔 믹서기를요. 저희 린나이 가스레인지 방송하면서 한 번도 들여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한 날입니다. 이게 린나이하고 오늘 특별 기획을 한 방송이고요. 실제로 그 어떤 분들도 린나이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당연히 린나이지만 이 모델을 가져가신 분은 없으세요. 진짜 최신상 이 앞에 잠깐만 구경시켜드릴게요. 14년 연속 브랜드 파워 1위 기념으로 14개의 스왈로브스키 크리스탈이 진짜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위쪽으로 글로시안 그레이트 패널을 한 번 더 쫙 씌워드려서 여기가 요철이 없이 매끈해요. 너무 입체적이라서 저거 아니에요. 여기 평면이에요. 여기 평면이에요. 그냥 기름차도 닦으시면 돼요. 우리 여자들은 꼭 이거 만져봐요. 왜냐하면 내가 쓰면서 불편한 건 아무리 좋은 것도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중의 안전장치 차일드라 기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3구예요. 4구가 3구라서 너무 좋은 게 지금 옆쪽에 제가 큰 곰솥에 대형 프라이팬에 지금 주전자까지 다 올려놨는데 사실 4구가 더 많잖아요. 4구는요. 부딪히고 부딪혀서 벽 쪽에 가면 거의 2구는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명에 붙이셔도 곰솥 올라가도 바쁠 때 차례 지낼 때 손님 오셔도 다 쓰실 수 있어요. 보통 아마 대중소의 번호를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대중소 같은 경우에 기역자 배열이 많기 때문에 냄비 간에 간섭이 많이 있습니다. 6이나 어느 벽에 붙으면 잘 못 쓰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가스레인지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다 안전입니다. 최신상에 여러분 이걸 꼭 보세요. 이제 이 스마트 센서라고 하는 이 안전 센서가 없으면 린나의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센서가 있잖아요. 이 위쪽에 냄비가 딱 올리게 되면 딱 내려가면서 내려가죠. 온도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270도가 넘어가게 되면 알아서 가스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집에서 여가지고 화재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안심하고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모델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삼계탕을 올려놓고 보양탕을 올려놓고 깜빡했다. 생선조리다 깜빡했다. 막 불이 붙겠죠. 그런데 270도 되면 가스 차단돼서 꺼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안전 센서가 들어가 있는 화구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보이세요? 이게 블랙이 아니라 블루입니다. 그래서 블루 마크를 받은 린나이의 가스렌지의 이 블루 버너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안전 관련 특허가 몇 개라고요? 49건이 있는 게 바로 이 린나이입니다. 린나이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브랜드에 있어서 선두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력까지 싹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모델이에요. 특허 하나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49개의 특허를 안전 관련해서 받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면서 편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저 냄비에 여기 사실 화구 막히는 이유가 국물 끓어넣어서 거기 건더기 있고 송걱이 있고 넘칠게요. 저희가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국물이 넘치게 되면 아무래도 버너 쪽에 닿게 될까 아니면 아까 우리가 전에 쓰던 거 보셨잖아요. 밑으로 구멍 뚫려 있어서 보시면 이게 상판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더더군다나 버너를 우산망으로 한번 지켜주기 때문에 버너는 닿지 않습니다. 들어갔을까? 이거 진짜 얇아요. 안 들어가요. 여기 다 막혀있어요. 그렇죠. 밑으로도 막혀있어요. 어디도 그래서 제가 가스레인지 사실 국물 넘치면 여기 다 가거든요. 그렇죠. 식탁 한번 닦듯이 이렇게 한번 삭 닦아요. 너무 편해요. 따로따로면 몇 개를 꺼내야 되는 그래서 정말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좋은 게 화구 이 화력이 높은 화력을 자랑하는 가스비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짧게 우리는 요즘 너무 더워갖고요. 가스비를 빨리 끄는 게 좋거든요. 화구가 꽃봉오리 모양으로 올라가는 고효율의 화구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대소의 번호 역시 다 고효율의 번호가 들어가고 가스레인지 상판 역시 어떻게 보면 세라스 코팅이기 때문에 스티넷 상판보다 더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거든요. 오랫동안 스크래치 없이 오랫동안 사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실에서 바로 보이는 주방입니다. 이제 주방이 신발 신고 나가는 주방이 아니에요. 우리 문화는 다 거실에 함께 있습니다. 거실 쪽에 딱 주방이 보이는데 가스레인지가 보여요. 가스레인지가 화사하게 스왈로브스키 크리스털이 진짜로 세팅되어 있어요. 14개가 반짝반짝하게 주방이 화사해 보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가스레인지 바꿔야 된다면 다른데 눈 돌리지 마시고 이 출신의 자 여러분 크리스탈 스마트 센서 렌즈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전하죠. 그렇죠. 기능 좋죠. 편하죠. 아름답기까지 한 바로 14년 연속 브랜드 파워 1위의 린나이가 14년 기념으로 오늘 출신의 스왈로브스키 크리스탈 가스레인지를 현대홈 쇼핑에서 최초로 보여드리는데 저 잠깐만요. 이거 가격 할인 드리거든요. 사실 이런 최신상은 매장 가도 가격 안 되는데 이러잖아요. 그렇습니다. 3만 원 할인에 믹서기 다른 브랜드 아닌 테팔로 테팔로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주방 명품 또 주방 가전에 또 명품이잖아요. 지금 가스레인지도 명품으로 받으시고 스왈로브스키에 여기에 믹서기까지 정말 테팔 브랜드로 받게 되시니까 정말 주방을 깔끔하게 한번 깔끔하게 아름답게 꾸며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 거 들어오면 사이즈 맞을까 구격화돼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도시가스는 자동주문전화 1번입니다. 가스특문 자동주문전화 2번 주문전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수량이요. 아주 귀한 상품이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